아 또 우주 짧아도 신경쓰행이네 어디 있죠? 아 저 날고 있는 분이 됩니까? 눈에 거슬리지 않게 조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장님 바로 갑니다 무장 끝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대장님 진짜요? 네 와 진짜로? 아이고 같이 가야 되나?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죽지 말고 살아도 나와요 할렐루야 보여요 2번님? 네 가깝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들게요 몇 명 있어요? 두 명이요 2번 나무요 제가 쏘는 거 보이세요? 제가 쏘는 거 보이세요? 네 딸 피해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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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기있다 집 쪽 나이스 1번 핀집 빠가야로 빠가야로 오케이 확인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또 있나? 빠다랏 너의 친구 위치 파밍을 합시다 오니까 끌렸어 저희 이 기세로 찰리까지 몰아붙이죠 바로 갈까요? 바로 갑시다 레츠 고 찰리? 네 찰리는 반대편인데? 그러니까 저에게 음료수를 주신다면 정말 고맙게 제가 드릴게요 펀치 한 대를 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개나 주네 아하 사람이 있습니까? 대장님 어디입니까? 몇 방향입니까? 나무 뒤 나무 뒤 오케이 확인 우츠를 발견했습니다 컷 다 컷 나이스 나이스 바로 컷입니다 제가 바로 컷 냈어요 컷 나이스 역시 양념은 제가 다 쳐놓은 겁니다 역시 아 그쵸 그쵸 의지네 에이스캐들이 템이 너무 없어 모르게요 저희 약탈자의 삶이 너무 힘드네요 애들을 죽이면 뭐할까요? 템이었는데 그쵸 그쵸 저희는 파밍 같은 거 하지 맙시다 약탈합시다 네 애들 다 죽이면 돼요 맞아요 맞아요 파구팔 딱 먹었습니다 이제 다 조졌어요 아 이거 제가 현실에서 갱스터거든요 넌 와우 이거 게임에서 수면ishes 악탈이다 죄송합니다 못 샀어요 비애통 роring 어차 returns 어떤ант 스쿠터니까 정정해주세요 고생해주세요. 아 네 스쿠터. 자 여기요. 감사합니다. 아 별말씀을요. 그쪽에 사람 있습니까? 1,2번님? 1,2번이 아니라 약탈자 보스님이라 불러주세요. 네 약탈자 보스님. 아 이번에 가방도 없어? 어허 저는 약탈자입니다만. 아 가방 없어도 돼 가방 없어도 돼. 대단하시다. 약탈자는 가방 따위 매장. 오로지 총과 탄만 있으면 되나? 오예. 나무 뒤 나무 뒤. 방향을 모르겠지? 어 여깄다. 아 확인 확인 확인. 어 어디 나무. 방향. 어 여기 여기 앞에 앞에. 님들 뒤로 돌아요. 3번 3번 3번. 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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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고. 여기 여기 자기장 박. 붙였어요. 4번님 같이. 오 마이 갓. 아이씨. 이겨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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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어 피팠다 피팠다 피팠다. 아 다 빨았다 다 빨았다. 아 죽었네. 에이. 닥쳐.